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31절 이하의 말씀으로 긴 여정을 떠나는 외로운 눈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예수님의 인생은 딱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뭐예요? 철부지예요 아직 철부지예요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욕심을 많이 내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가지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날아가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면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왜 손을 내밀었습니까? 베드로가 아직 무서워요 걸어가고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사건을 수습을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가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 성경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즉시를 합니다 예수께서 예수는 뭐라고 했죠? 넓다 광대하다 또 뭐라고 그랬죠? 이기게 해주다 예수라는 말은 야수아에서 이래 됐으니까 야수아에서 이래 됐는데 야수아는 휘브리어고 예수는 헬라우입니다 헬라우이기 때문에 헬라우는 항상 이해가 안 되면 휘브리어로 가야 돼요 그렇죠? 휘브리어로 가다가 보면 거기에서 나옵니다 즉시를 하고 갑니다 즉시는 유대오스죠? 유대오스 U브라스 T템인데 형용사 부사 거침없이 곧바로 그렇죠? 거침없이 곧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떤 사건을 만나면 이걸 완성을 못 줘요 중간에 가다가 어둠의 권세는 꼭 타치를 해요 뭐가 타치했다고 그랬죠? 아네몬의 공중에 있는 귀신들의 종교적인 경향 그것이 와서 못한다고 한다든지 안된다고 한다든지 그때 바람이 더 세게 불어요 어떤 바람이 세게 불죠?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왜 의심하였느냐 종교적인 경향 아네몬의 바람은 의심이에요 의심하면 일관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즉시라는 것은 U브라스 T템이에요 U는 뭐라고 했죠? 잘 좋게 친절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T템이는 경제용어, 은행용어, 상업스러워 이것을 뉴펴놓다 뉴이다. 그래서 직역은 길을 곧게 만들다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길을 곧게 만들다 곧바로 길을 곧게 만들다 경제용어를 곧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경제용어가 뭐예요? 신앙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주님 만나면 지금은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거절을 많이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다음이 한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뭐가 안되느냐 하면 경제용어를 눕혀놓지를 안 해요 눕혀놓는 건 뭐죠? 내가 얼마든지 옮겨놓을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그죠? 그러니까 즉시라는 것은 내가 방법을 선택하는 거야 주님이 방법을 정해놓은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손을 내밀었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럼 베드로는 지금 물에 빠져있는 상태잖아요 지금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하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고난받고 허덕이고 안 된다는 이유를 찾아왔는데 경제용어를 다 눕혀놨어요 좋게 잘 친절히 그러면 우리를 거기를 어떻게 보면 되는 거죠? 건너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즉시예요 네오테이예스에크테이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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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의접속사예요 오 예수씨 예수님이 우의접속사야 어떻게 해요? 먼저 대앤게이라 손을 내밀었어 그러면 손을 내미는 게 뭐예요? 지금 시대는 정관사로 정해주는 것 그거 이렇게 하세요 절대적으로 목회자나 제자들은 신이 아니에요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의 통로이기 때문에 정해주면 그 사람의 삶을 보지 말고 예수님 뜻을 보세요 그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마음이 안 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감정 하나도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오늘 때 보면 이렇게 과거를 보면 내가 왜 과거에 그 말을 했던가 그죠? 믿음은 말을 타고 다니세요 이 언어를 타고 가요 귀신도 감정과 언어를 타고 가요 믿음은 말에 감동을 타고 가요 그죠? 감정은 지금은 이문이 나는 것 같은데 미래는 손해예요 감동은 지금은 손해인 것 같은데 미래가 유익이에요 미래는 1초후도 미래예요 여기서 즉시가 그거예요 오늘 보니까 찰나 순간이라는 거지 그러면 기도하다가 찰나 순간에 예수님 뜻을 발견하고 말씀 듣다가 찰나 순간에 내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무르의를 걸어갑니까 무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빠지는 곳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면 해결점을 주신다는 거죠 우의 접속사로 누가요? 광대하다 넓다 그죠? 독립시켜주다 해방시켜주다 라는 예수수 예수님 호 예수 예수님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하면 호 정관사야 그렇게 하는 방법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 안 믿어지는 거야 왜 안 믿어져요? 계속 물이 빠지는 삶은 살아간 거예요 그럼 이따 미래 가서 깨닫아라 아 그때 그렇게 할걸 그죠? 이게 물이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의심이라는 걸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거를 우리는 못하고 간다는 거죠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 예수님은 남성이니까 예수님은 우주적으로 한 분이니까 구세죠 단수고 예수수도 명사족격 남성 단수 에크테인 아스 내밀어 텐게이라 손을 치격은 사건 죄의 용서 사건과 죄를 용서하다 고전 헬로라가 보면 군대를 배치하다 즉시 예수님이 손 내미는 게 뭐예요? 천사라는 지혜를 많이 주는 거야 선택권을 뼈쭉하게 선택하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은 우려운 환경에 지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숭배하는 거를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나무로 깎아놓은 게 하나도 안 무서운데 지하대장군 천하대장군 이렇게 해놓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저기 나를 꼭 쳐다보는 것 같아요 되게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어디 절에 가가지고 울고 저가고 시크시크 이렇게 하면 무서운 느낌이 오는 사람들은 아네몬의 종교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중에서 쌓여드는 그런 속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손을 내밀었다 텐게이라 게이라는 것은 무엇을 붓다 파생어야 믿음을 붓고 은혜를 붓고 능력을 붓고 물질을 붓고 다 부어주는 거야 손에다가 텐게이라 하니까 그 베드로를 붙잡았다는 거야 정관사 목적의 여성 단수 예수님 목적이 뭐예요? 물에 빠져서 의심하는 베드로를 건지는 게 목적이야 지금 잘 살고 행복하고 부자되고 이게 아니라 불신앙으로 빠지는 것을 건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게이라는 손에 권능과 능력이라는 믿음을 집어넣어 준 거죠 붓고니까 내밀다 합니다 동사 분사 과거 능동 때 죽격 남성 단수니까 이 붓는 거를 분사로 계속 부어줬어도 믿음이 안 생긴 거야 경제 용어를 눕혀놓고 네가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고 즉시 유디스라고 형용사로 부사로 정해졌는데 정관사로 처방해졌는데 아니야 나는 육신이 건강한 만큼 돈 벌어야 돼 불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그 세속적인 욕심을 못 굳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려야 사람을 좋게 내가 사람을 좋겠다면 하나님이 종이 아니니라 갈라든 1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 그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분사형이니까 동사라니까 어떤 사건만 오면 예수님이 손을 내미는 거야 그럼 어느 사건만 있으면 주일날 설교에 나오는 거야 멘토가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거야 그렇죠? 처방을 해주는 게 뭐라고요? 사건과 죄의 용서 작가한테 먹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즉시 행동에 못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속여요? 이메는 꼭 한다 꼭 언젠가는 한다 주님이 정해놓은 시효가 지나가면 또 다른 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동사 분사니까 한동안입니다 과거서부터입니다 여태까지 능동형으로 계속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설교로 멘토로 상담으로 예배로 처방으로 계속 줘도 예수님하고 나하고 목적을 같이 공유를 못해 예수님 목적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에 빠징을 건지는 거고 나의 목적은 출수여는 거고 그러니까 언바란스가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일단 손에다가 축복, 능력, 모든 기쁨, 은혜, 충만, 물질, 재물, 부자 이런 걸 다 부어줬어 희게르는 먼 벗을 붙다니까 손이 오는 일이 복되게끔 만들어줬다 이거죠 그래서 죽격 남성 단수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아무나 손 내민다고 붙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강단에서 내려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원형은 액테이노 동사 미래 제1부정과거 동사 미래 제1부정과거니까 얼마나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세속적인 파도와 그 물결이 뭐냐면 고민, 근심, 의심, 고난 이런 거예요 사건을 우리심으로는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기질도 못 이기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어떻게 되죠? 은혜라는 렌즈가 딱 들어와야 그죠? 미래를 보고 지금을 결정하는 게 은혜잖아요 죄는 지금 보고 미래 무시하고 지금 보고 결정하는 거야 죄는 편리수단으로 지금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은혜는 미래를 아, 이걸 이렇게 하면 미래는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행동반경을 주님이 손 내밀었을 때 덥석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1부정과거니까 계속 에크는 소유격 지배 전치사야 브라스 테이노입니다 뻗치다, 퍼뜨리다, 길게 느리다, 길게 말하다 이것이 문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전 헬로라면 군대를 배치하다 예수님이 천사를 배치해가지고 이해하는 능력 은혜받는 능력 천사 수를 늘려서 군대를 배치해 주는 것이 뭐라고 오늘 보니까? 내가 내미는 거야 그럼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나한테 온 천사가 상대방을 설득해 상대방은 산도 될 수 있고 사건도 될 수 있고 어떤 고난도 될 수 있고 여기서 물결과 바다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죠? 무진장 힘든 거야 그러니까 물에 빠졌다 이거는 대부분 다 포기해요 죽는구나 이제 유언이나 잘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축시법으로 오셨어요 기도하시다가 말고 로마 계산법의 사경이면 3시부터 6시 사이라고 했으니까 바람이 제일 풍랑이 심할 때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나만 이렇게 되는가 싶어서 억울하고 운명이 왜 이렇게 박복한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손을 딱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 딱 내 가슴에 꽂히는 거야 머리에 꽂히면 지식이고 가슴에 꽂히면 영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은 가슴까지 와야 돼요 그냥 고개 끈들고 알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관계성 알았습니다 가슴이 오면 실천적인 능력이에요 실천적인 능력 그죠? 이 실천적인 능력이 약하니까 어둠의 권세가 감정을 갖고 영혼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발산하면 시원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지나가면 굉장히 갈급해져요 그래서 잠자기 후에 길게 눕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밀으면 평안이 있어요 그죠? 걱정하지 마 돈 줄게 그거 고치면 돈 줘 그거 순정하면 돈 줘 네? 네가 돈 벌라게 봐 그 다음에 계속 나가면 빠져 돈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를 제압하고 점령하고 접수하는 거는 손을 내밀 때 잡는 거야 갈릴리 바다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 필요 없이 그냥 불신앙인처럼 살아가면 많이 자주 빠져 그런데 근심에 빠지고 또 고독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고 염려에 빠져서 바이오리듬이 엉켜버렸어요 그죠? 손 내미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으면 주의종이나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정관사를 정해놓으면 그것이 답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답이에요? 군대를 배치해줘요 사장님 마음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해줘 그죠? 상대방의 마음에 쏙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걸 해줘 정관사, 우의접속사,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죠? 우의접속사 그죠? 내가 우의접속사야 그러나 과거를 정산했죠 유디스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데이 나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건, 죄의, 용서 그죠? 예수님이 내밀었다는 것은 사건과 죄를 용서해준다 소리예요 군사들을 영적인 척 군대를 배치해주는 거야 상급받는다 그러면 여러 명을 군대로 배치해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머리는 왔는데 가슴에 실천적인 어떤 용기나 소망이나 능력이 안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머릿속에 있는 거는 지식으로 같이 능력을 생산하는 믿음으로 볼까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가슴으로 가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고마워서 눈물도 나고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러워서 해게 눈물도 나고 감정도 맞추질 못했기 때문에 감동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눈물도 나고 끈없이 고맙고 찍어서 해달라는 거 해 주지 못한 거 너무 죄송스럽고 오죽 못났으니까 이렇게 꾹 찔러서 말해주는데 그것도 못하고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야 행복한 운명이야 되는데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야 펴다 대다 벌리다 내려놓다 내려놓다 이런 거로 번역이 됐습니다 대엔케이라 그 손을 예수님의 손 대엔케이라 에펠라베토 그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나 베드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예수님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얘기해요 교회에서 문제를 먼저 얘기해요 그렇죠 정관사를 고쳐주는 거잖아요 대부분 정관사가 감정이에요 그 말 듣고 몸부림 쳐요 안 치는 거로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가슴까지 안 내려간 거야 그 감사가 그 감사가 어찌 됐든지 간에 답을 가르쳐주면 감사잖아요 내 마음을 시원하고 안정시켜주고 막 이렇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답을 줬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무슨 답? 감옥에서 일단 끄집어 내줬으면 근심이라는 감옥 염려라는 감옥 의심이라는 감옥에서 끄집어 내줬으면 일단 감사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사단이 틈을 안 타고 처방이 머릿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오는 거야 그렇구나 참 감사하다 그렇죠? 감사는 하나님이 받고 불평은 마귀가 받아요 그렇죠?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면서 손합니다 된 계란과 그 손 정가자 목적의 여성 단수 명사 목적의 여성 단수 목적이 이제 바다에 빠진 실패한 세상에 빠진 염려에 빠진 고통에 빠진 고난에 빠진 그렇죠? 그것에서 건져주는 것이 예수님 지금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얼른 우리는 그 손을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는데 이 잡는 게 뭐예요? 동일한 말 맞아요? 네? 어떻게 해요? 머리가 시원할 때까지 의선적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지식의 암행이지 죄를 드러나는 암행은 가슴에서 나타나다가 수고 60년 고달프게 살다가 지금 해결됐다고 믿어지면 가슴이 열리지 않아요 네? 꼭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게이드 케오란 할머니 어근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붓다에 파생어 어근 축복을 붙고 은혜를 붙고 능력을 붙고 모든 걸 다 부는 거예요 또 어떤 나쁜 것을 또 부어 어떤 것은 좋은 것을 부어 아무나 잡아서는 안 돼 고민이 딱 고통이 고민과 고통이 유혹이 딱 왔다 자 보면 어떻게 되죠? 악천후 날씨가 손이야 악천후 날씨가 또 이게 붙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실수하게 만들어 그래서 손 권능 권능은 사도행전 4장 28절 8 동사는 손치타다 그렇게 번역됩니다 에팔레베토 붙잡으십니다 아우토 가 레게이 아우토 율로고스페스테 그렇죠 에펠라베토 붙잡으십니다 누구를 붙잡아요? 아우토 저를 베드로를 인칭 대명사니까 아우토님 베드로라고 안 적어도 인칭 대명사니까 누구를 붙잡는 거야? 베드로를 붙잡은 거죠 에? 붙잡다 에펠라베토 동사 직설법 과거 중간니포 3인칭 단수 중간니포 3인칭 단수 중간니포는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 손을 잡았으면 베드로를 위한 능동적인 행동이지 예수님한테는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지 처방 내려준 사람은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지 처방 받은 사람이 유익하지 이걸 중수니포라고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오늘 보니까 중간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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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태를 포기하고 능동태로 잡는 거 그렇죠 중간태를 보게 중간태는 뭐냐 피하다 이런 게 중간태야 피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사부라는 거 그 처방으로 정관사로 그 방법을 다 알아두었으면 얼른 알았어요 이거든요 그러면 손에다가 뭘 부어주신다 여기까지 뭘 부어주시고 제도 다 용서해 주시고 천사 숫자도 많이 나타내주고 그렇죠 군대로 배치한다는 거잖아요 3인칭 단추 그 베드로에게 그래서 원형은 에필남바노마이 에필남바노마이 동사 제2부정과거 제2부정과거니까 지금 바다에서 불기치적으로 딱 잡은 거야 날마다 잡아줬다가 지금 바다에서 지금 잡아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동사 제2부정과거니까 불기칙적인 거니까 합성어에요 이거는 에필남바노마 에피는 속격 역격 대격 지배하는 방향전치사라고 그랬잖아요 열심성보다는 방향을 바꾸는 전치사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돈 불러고 별짓을 다는 이 열심성을 어떻게 신앙으로 해서 열심을 내는 거로 에?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정관사로 정해준 방향을 무시하고 계속 가는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점점점점 누구하고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점점점 멀어지는데 그런 건 많으니까 마귀가 하는 것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믿으면 마귀한테 뚫려야 돼요 안 뚫려야 돼요 안 뚫려야 되지 뚫리는 게 뭐냐 의심 근심 걱정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왜 의심을 하느냐 그러잖아요 의심이 뭐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되는데 파도 물결을 보니까 어 내가 여기를 걸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확 빠져버린 거지 주여 죽겠나 이다 어떻게 손을 예수님이 내밀어 준 거지 베드로가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빨리 다가오신 거지 우리가 손정우는 자제만 가져도 은혜를 줘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액션 신앙이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표현력과 발출성과 상의력과 융통성과 순서 바꿔놓는 것과 방향전환과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에피는 방향을 바꾸어서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붙잡으셨다는 것이 에피프라스 람바노니까 람바노는 관심을 가지다 흥미를 가지다 고전해려고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럼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아니까 벌써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가는 걸 보고 풍랑이 일었으니까 찾아오신 거거든 나머지는 잤는지 물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나서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바태복음 14장은 베드로한테만 하는 말이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제자들한테 열두 명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여기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단수로 기록해요 그래서 붙잡으시면 이것은 뭐라고요 방향을 바꾸어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주님이 오라고 온 방향이 아닌데도 가서 붙잡아 줄 거야 왜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놔두면 죽는 거죠 망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방향을 예수님이 바꿔 갖고 오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도저히 생각을 안 바꾸니까 한 번 맛을 보여준 거야 왜 그랬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1년밖에 안 남으셨으니까 그리고 이들들에게 사역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형편이 없는 거예요 형편이 없는 거예요 뭐한테 진 거예요? 아내몬의 공중권세의 부는 바람한테 진 거야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거한테 진 거야 내가 헌금 많이 했다는 종교적인 경연은 아내몬의 때문에 그거한테 진 거야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는 그 아내몬의 바람한테 진 거야 그럼 봉사를 오래 많이 했으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죠 그거를 멀리서 예수님이 스케치를 하시고 이렇게 오신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붙잡으셨다 그거예요 방향을 바꾸어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다 방향을 바꾸어 최우선적으로 흥미를 가지다 그냥 예수님이 조금 짓구시셨다면 들어갔다 올라오고 물 먹고 들어갔다 올라오고 물 먹고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왜 믿음이 없어 이러실만도 한데 즉시라는 유 디스 그렇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참으시지를 못해 우리가 방향을 돌리기 전에 방향을 돌려갖고 오신다니까 이게 기적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지도자가 말을 해 방향을 들어서 그런데 딱 다벗대기가 좋지 난 안 그런데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그럼 물결 속에 들어갔다 올라왔다가 들어갔다 올라갔다 익사하기 전에 건져주는 거야 그러면 다시 그 버르장머리 안 하겠지 얼마나 예수님이 자비로우세요 양말을 바꾸어서 최우선적으로 암흑의 집사님 암흑의 목사에게 관심을 놔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제2부정 과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동안 그냥 두신 거야 뭘 두신 거예요? 바람이 불어갖고 배가 기우뚱 기우뚱 하고 물은 들어오고 물 들어온 거를 그 그릇으로 퍼내고 한편에서는 자고 있고 한편 베드로는 막 걱정이 돼가지고 배 이쪽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기다리고 기도하고 가정에 어떤 일 있으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여기 내밀어 이거는 사건 죄와 용서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다 덮고 예수님이 손 내밀 때 잡읍시다 이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우토 가이 리케이아우토 올리고피스테 에이스티 에디스타 스타스 이게 뭐예요?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아우토는 누구예요? 아우토 가이 리케이아우토 저를 가이 그리고 내게의 원형을 내고입니다 모아주다 수집받아 장부에 올려주다 뭐예요? 장부에 그렇게 많이 올려줬으면 그렇게 격려주고 소망주고 처방을 줬으면 믿음이 커야 되는데 믿음이 작은 거야 아우토 우리나라 개혁성경위는 번역이 안 됐어요 그에게 올리고피스테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에는 참 은혜스러웠어요 직역은 뭐예요? 대강 결합하는 자여 대강 손잡는 자여 대강 고개 끄떡끄떡 하는 자여 대강 하는 적어는 자여 합성어예요 이거 보면 믿음이 적은 자여 이 말은 형용대명사 혹격 남성 단수니까 지금 베드로한테만 말하는 거죠 나머지 11명은 더 형편없는 거지 이때 베드로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네? 훈장은 올리코피스테 원령은 올리고피스톌 올리고피스톌 올리고스는 작다 이런 뜻이에요 작다 피스티스는 믿음이에요 네? 고전 헬로가 보니까 미숙한 미숙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벌 인간의 짧은 수명 그래서 태강 태강 에베도 3장 3절 그 다음에 피스티스는 뭐라고 그랬죠? 테이도에서 이랬다고 그랬죠 동사 미완료 미래 제1 부정과거 명령 완료 과거 완료 미완료 중간태 수동태 완료 수동태 제1 부정과거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능동태 여기에서 유래가 됐어요 결합하다 묵다 결합하다 묵다 그러니까 미숙하게 결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손을 잡으려면 탁 잡고 가고 그렇죠? 왜 미숙하게 결합을 하죠? 머리까지는 왔는데 가슴까지는 하는 거예요 아 여기다가 큰일 났구나 머리까지는 와서 큰일 났고 머리까지는 왔는데 그렇게 살겠어 내가 보니까 다 늘 이렇게 안 살던데 가슴에 안 오는 거야 그렇죠? 신앙은 단체 신앙이에요 단수 신앙이에요 단수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오다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의 보상이 은혜예요 충성은 막 응답이 콱콱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는 뭐죠? 대학적으로 판단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야 은혜는 달마다 그렇게 판단하니까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응? 달마다 그렇게 판단하니까 응? 그래서 그저 대강을 합니다 그저 대강 대강이라는 게 뭐냐 의료로 가면 얕보다 얕보고 결합하는 거야 진짜 잘못해서 지옥 가고 간다고 생각하고 진짜 잘못해서 예수님 앞에 엎어려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진짜로 결합을 했나 안 했나 내가 문을 잠고 갈 때 진짜로 닫아졌나 안 닫아졌나 요새는 그냥 편관문을 닫으면 삐리리 하고서 그냥 찰까락 잠그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가잖아요 예전에는 이거 따는 거면 한 번 또 잡아당겨 봐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내 신앙을 한 번 잡아당겨 봐야 되는데 환경의 내 형편을 맞추는 게 얕보는 거예요 환경의 내 형편을 맞춰 감정의 내 형편을 맞춰 감정의 내 기분을 맞춰 그러니까 예수님 보다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얕보고 이렇게 결합을 하니까 연결하니까 안 돌아가 예수님만 혼자 돌아가지 열심성에는 목사만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정관사로 하지 같이 안 돌아가 왜요 얕보니까 그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여 죄정은 도구로 쓰시고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리고 의심이 의심이 뭐죠 핑계이유거리예요 핑계이유사유 형편 어떻게 내가 물 위를 걷는데요 순식간에 예수님 능력은 세멘콘크리트로 만들어졌는데 내 환경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물 위에 걸어오러 예수님 날아오셔도 돼 뿅 경고 없이 그냥 배 위에 앉으셔도 돼 그런데 세상이라는 갈릴리의 과정을 둬서 천국이라는 교회하고 세상 갈릴리바다 세상하고 천국이라는 교회하고 연결돼서 오는 과정을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갈릴리바다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무슨 갈릴리바다에서 살아요 세상 나가서 직장 가서 상관한테 막 혼나고 기분 나쁜데 전철 탈 때 또 옆사람이 또 저렇게 하고 앉았고 나 같은 사람 운명이 나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도 안 해서 이게 하나님의 경고구나 이게 너 어디다 관심을 두고 살아 이런 경고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대강이라는 것이 시부려는 메아트예요 얕보다 등한이하다 제대로 못하다 이런 거예요 손쉬운 방법을 택하다 소하게 여기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뻔하다 이런 것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얕보고 결합하고 무시하고 결합하고 등한시하고 결합하고 내려준 오다를 등한시하기니까 삼성동체 오성동체 마기사탄 귀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잘한다고 그러지 그러니 무슨 경제용어가 풀려요 상업수로가 눕혀놔요 은행용어를 눕혀놔요 즉시 빨리해요 안 되잖아요 그것이 길을 곱게 만들다 된다고 하면 돼야 되잖아요 된다고 하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러니까 뻔하게 결합시키는 거야 가슴 속 가슴 속 주혜종이 헛헛거리고 울 정도로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진짜구나 나하고 왔어요 나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라 소리예요 그건 머리신앙 그건 머리신앙이지 머리신앙인들이 확인하려고 자꾸 파도를 바라보고 갈릴리 바다의 물 깊이를 생각하고 빠지는 걸 생각하고 안 되는 걸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하고 내 위치를 생각하다 보니까 일이 오늘하고도 거려도 못 가는 거죠 뻔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보면 무슨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 작은 자여 너 내 손쉬운 방법으로 결합했구나 손쉬운 방법이 뭐죠 우리가 이유를 합리화시켜가지고 너 오늘 예배 시간 늦었으니까 사형이야 그럼 여러분 예배 시간 못 늦어요 내가 죽는 마당에 예배 시간을 어떻게 늦겠어요 사람을 좋게 하나님을 좋게 내가 사람을 좋게 하고 왔잖아요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은 사람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은 사람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회사 차려서 사람 뽑으면 그렇게 지배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합당한 이유를 대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 몇 시지 그죠 왜냐 난처한 거를 지혜의 설득력으로 감성을 풀어서 그분의 눈물을 짜내는 것이 설득력이란 말이에요 컴파스 아래 내 형편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장님의 형편에 맞춰서 설득해야 되는 거지 그 사장님은 전혀 나를 맞출 생각이 없지 정의분으로 뽑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방향을 틀어서 관심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누구한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불구로 결합하도 불구자라고 그러잖아요 원전치 못한 장애인으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장애로 결합을 하니까 같이 못 가잖아요 그 부작용이 오늘 뭐라고요 의심하느냐 의심하느냐 불러드리고 마칩니다 의심하느냐 의심하느냐 SD 에디스타사스 왜 두 가지로 생각하느냐 왜 흔들리느냐 이런 뜻이에요 지격은 두 가지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의심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의심이거든 거기를 우리를 하는 게 완전 결합이잖아요 자기가 얕보고 그렇게 결합을 하니까 이게 예수님 모다가 돌아갈 때 나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주의종은 주의종대로 돌아가고 나는 나남대로 돌아가는 척하고 가니까 의심이 생겨요 이런 거지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래서 의심을 보내드리고 마칩니다 A.S.D 에디스타사스 그죠 왜 의심하느냐 전치사 목적격 벌써 목적이 달라 전치사 목적격 A.S.는 전치사인데 예수님 목적과 내 목적이 달라 그죠 예수님은 그 고난에서 모든 걸 다 졸업하기를 원해 그 사건에서 모든 걸 다 해결받기를 원해 앞으로 미래의 방법까지 터득하기를 원해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적이 간교해서 예수님을 이용을 해갖고 이것만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종한테 눈 속여가지고 이것만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여기서 뭐해요 너 목적이 틀렸다 너희들 갈릴리 바다로 3시서부터 8시 밤에 가라곤 것이 고난과 고생시키라곤 것이 아니라 아네몬의 바람 마귀의 바람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나 없이 보냈는데 너희들은 이거한테 졌구나 왜 목적이 편안함으로 세웠으니까 한 30분 가니까 여기서 자고 가자 그래서 배에서 쓸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배가 기우뚱기우뚱하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3시부터 8시 밤 한참 졸릴 때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참 돈 걱정할 때잖아요 한참 감정 상할 때잖아요 한참 난처할 때잖아요 여기도 맞춰야 되고 저기도 맞춰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목적을 누구한테 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를 원하나 그거를 안 하면 하는 것마다 빠져 목적이 예수님하고 같이 못 가니까 같이 못 가니까 그래서 T라는 거 의문대명사 형용대명사 두 가지예요 목적역종성단수 남성인지 여성인지 확 결정을 했는데 항상 가운데서 놀아 진짜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인지 이게 확실치 않아 충성형이라 그죠 예다스다사스 의심하느냐 동사직설법 과거 동사직선의 2인칭 단수니까 너는 베드로 너는 너희 성도들은 과거니까 연때 직접 보니까 과거서부터 여지까지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믿음이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못 자라나는 거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요 못 자라나요 못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자꾸 빠트려놓고 의심하나 보고 빠트려놓고 의심하나 보고 빠트려놓고 의심하나 보고 그죠 의심하는 요것만 불러드리고 마칩니다 동사직설법 과거 등동태 2인칭 단수 원형은 디스타조 세 단계에서 그죠 세 단계에서 의심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디스타조는 첫째 디스 합니다 디스 디스는 두 번 여러 번 번 번이 그런 거예요 두 번 여러 번 번 번이 디스에서 뭘로 가느냐 하면 아내모스로 가요 공중에 에리는 귀신의 종교적인 방식 아내모네는 아내모스는 아내모네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공중에 있는 귀신이 와갖고 방법을 여러 가지를 줘 예수님 방법은 하나야 목적도 하나예요 죽든지 살든지로 결정하면 되는데 사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한 결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손 잡고 가는 척 하는 척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가슴에 보도는 거죠 그래서 아내모스로 와요 아내모스 종교적인 종교적인 경향 아해르 아내모스는 아해르에서 하는데 아해르라는 것은 공중허공에서 귀신들의 거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내모스로 와서 종교적인 경향 바람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종교주의자로 다니는 거야 종교주의자는 뭐죠 귀신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래 아이몬 그러면서 귀신한테 지배받아 그럼 운명은 뭐로 바꾸죠 우리가 순종과 믿음으로 바꿔요 순종하고 순종으로 순종을 하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은혜를 주세요 그 다음 은혜를 받아야 해결을 해요 해결해야 이제 운명이 바뀌어요 부정적인 운명이 그래서 이제 갈릴리라는 둥글다 고리 그죠 원 이런 훈련을 받잖아요 갈릴리리 가서 서울서구로 이런 훈련 그죠 그래서 뭐로 옵니까 이제 디스 타전 뭐로 오죠 주저하다 망설이다 두 번 이상 주저하다 두 번 이상 망설이다 동사 미래 제1부정과거니까 과거서부터 반복적으로 계속 공중권세 성경적인 지식을 순종하지 않고 생활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네모네 에요 종교적인 경향이야 그거를 해야 능력을 받죠 그죠 예수님이 구세줄이야 그럼 예비 안 드려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 이게 아네모네 바람한테 휘잡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저하다 망설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긴 여정을 떠나는 외로운 눈빛 단순간에 연단 받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긴 여정이 필요해요 네 요거를 십자가로 다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